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양복 꿈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치, 책임감, 그리고 공적 이미지와 관련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꿈에서 양복을 입거나 양복과 관련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은 꿈을 꾼 사람의 개인적, 직업적 변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복은 권위, 신뢰, 그리고 격식을 나타내는 의복으로 꿈속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꿈꾼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의미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복 꿈을 꾸는 이유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꿈의 상황과 꿈을 꾼 사람의 삶의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복은 공식적이거나 중요한 자리에 입는 옷으로 책임감과 성장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양복 꿈을 꾸는 주요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복 꿈은 종종 꿈을 꾼 사람이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큰 역할을 맡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복은 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착용되기 때문에 양복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그에 따른 의무감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어시 어시는 최근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에 따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꿈에서 검은 양복을 입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어시가 직장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따른 부담감과 책임감을 반영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양복은 사회적으로 권위와 신뢰를 상징하는 의복입니다. 꿈 속에서 양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인식하고 있거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복 꿈은 꿈꾼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혹은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싶은지에 대한 내면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승진을 앞둔 B씨 B씨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권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회사 임원들과 회의를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는 그의 승진에 대한 기대와 자신이 더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오르고 싶다는 내면의 욕구를 반영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양복 꿈은 또한 성공과 성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 속에서 깔끔하고 잘 맞는 양복을 입는 경우, 이는 그 사람이 곧 성공적인 시기를 맞이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성취를 이룰 것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복은 공식적이고 중요한 자리에서 착용되는 의복이므로, 꿈 속에서 양복을 입는다는 것은 곧 있을 중요한 기회나 성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 중인 C씨 C씨는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꿈에서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큰 사업회의에 참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C씨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될 것임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양복을 입는 꿈은 또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양복은 주로 새로운 자리나 역할을 맡을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꿈 속에서 양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준비 중인 D씨 D씨는 오랜 직장을 떠나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꿈에서 새 양복을 입고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는 그가 곧 새로운 직장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임을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한편 양복 꿈은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불안하거나 긴장감을 느끼고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복은 격식과 책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회적 기대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경우 양복을 입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특히 맞지 않는 양복을 입는 꿈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D씨 D씨는 최근 업무가 과중해지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자신에게 너무 작거나 큰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는 그가 현재 직장에서 맡은 책임감과 업무 부담으로 인해 내면적인 긴장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검은 양복은 권위와 신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의복입니다. 꿈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나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 양복은 장례식 등 슬픔과 관련된 자리에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이나 슬픔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FC FC는 최근 직장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으며 책임감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검은 양복을 입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그가 맡은 새로운 직책과 그에 따른 책임감을 반영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흰 양복은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 속에서 흰 양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거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흰 양복은 청렴함과 정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신뢰를 얻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씨 지씨는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꿈에서 흰 양복을 입고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그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음을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더러운 양복을 입는 꿈은 그 사람이 사회적 이미지나 평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복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더러운 양복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의 손상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사회적 비판을 받은 H씨 H씨는 최근 작은 실수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꿈에서 더러운 양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는 그가 현재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와 명예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맞지 않는 양복을 입는 꿈은 그 사람이 현재 맡은 역할이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양복이 너무 크거나 작다면, 이는 그 사람이 현재 상황에 대해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 직장에 적응하지 못한 H씨 H씨는 최근 새 직장으로 이직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꿈에서 너무 큰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는 그가 현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새 양복을 사는 꿈은 그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거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 속에서 새 양복을 구매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새롭게 단장하고 중요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준비 중인 J씨 J씨는 최근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었고, 새로운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새 양복을 사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그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음을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양복 저고리나 재킷을 입는 꿈 양복 저고리나 재킷을 입는 꿈은 입는 행위는 간신히 위기에서 탈출한 것을 의미한다. 큰 사고나 사업상의 어려움, 중환자의 죽음 등 목전에 닥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암시이다. 양복감이나 비단 옷감을 사온 꿈 동산, 부동산, 재물 등을 나타낸다. 양복이 맞지 않아 기분이 상한 꿈 직장일에 불만이 있거나 가정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양복이 맞지 않아 못마땅하게 하는 꿈 양복이 맞지 않아 못마땅하게 하는 꿈은 직장일에 불만이 있거나 가정이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낸다. 양복점 재단사가 옷을 재단하는 꿈 양복점 재단사가 옷을 재단하는 꿈은 어떠한 기관의 책임자가 자신이 부탁한 일을 진행하고 의미한다. 양복점 재단사가 재단을 한 꿈 어떤 기관의 고용인이 다른 사람에게 청탁할 일이 있다. 양복점 양장점에서 옷을 맞추는 꿈 새로운 일거리를 맞거나 부탁하게 된다. 작업, 정탁, 회사, 지출 등이 있다. 양복점에 관한 꿈 양복점에서 자신이 입을 양복을 고르는 꿈은 현실에서 취업에 성공하거나 결혼이 결정되어 기뻐할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맞추어 입은 양복이 크거나 작았다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장이 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직장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어떤 가게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복이 걸려있는 것을 본 꿈 취직을 하게 되거나 승진 등 축하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된다. 유행이 지났거나 낡은 양복 저고리나 재킷을 입는 꿈 낡은 재킷이나 유행이 지난 양복을 입는 꿈은 주변의 직장 상사나 친구 등에게 신랄한 비판을 듣게 될 암시이다. 해진 양복을 보거나 걸치는 꿈 경영상의 손실과 장애 및 집안에 굳은 일이 발생하며 부부 또는 연인과 다툼 내지 이별이 발생하게 된다. 가게에 수많은 양복이 걸려있는 것을 본 꿈 취직이나 승진 등과 같이 축하할 만한 일이 생길 징척 검은 양복 예복 드레스 유니폼 커트 등을 입는 꿈 신분의 변화, 협투자의 혜택, 푸덕과 온정을 체험하게 된다. 고급 양복지 또는 비단 옷감을 사온 꿈 권리, 토지, 재물, 명예 등을 얻는다. 토지나 재물 등이 생길 길몸이다. 국회의원 양복 저고리에 금배지가 땅에 떨어지는 꿈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직장인은 직업을 잃고 실직자가 된다. 파면, 면직, 퇴직 등 불운이 닥친다. 낡은 양복을 입는 꿈 질병에 걸리고 주택, 동업자, 신분 등이 쇠퇴한다. 낡은 코트에 관한 꿈 금전운을 상징하는 꿈이다. 남편이 낡은 양복을 입고 있는 꿈 아들 낳는 태몸이다. 아내가 남편의 양복을 입는 꿈 아내가 남편의 양복을 입는 꿈을 꾸게 되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태몸이다. 또는 집안의 경사가 생길 좋은 꿈이다. 아버지가 낡은 양복을 자신에게 익히는 꿈 재산 상속이나 이득이 생기게 됨 아버지가 입던 낡은 양복을 입고 외출하는 꿈 오래전에 아버지가 입던 낡은 양복을 입고 외출하는 꿈은 유산 상속으로 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진다. 특히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 성공할 암시이다. 양복 저고리나 재킷을 벗는 꿈 양복 저고리나 재킷을 벗는 꿈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위험을 맞이하게 될 불길한 꿈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복 저고리나 재킷을 새로 사 입는 꿈 양복 저고리나 재킷을 새로 사 입는 꿈은 금전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을 징조이다.